이곳은 충남 청양의 지골집 제가 어려서 중학교때까지 살았던 곳인데요 이 집은 한 4년 전에 다시 지어졌고 벤 안녕 어이구 이쁘다 얘는 벤입니다 쫑쫑쫑인데 어우 착해 몇 살? 두 살 어이구 예뻐 엄청 큰데 애기라 아직 사람을 되게 잘 따르네 어이구 예뻐 착해 안녕 아 안녕 잘 있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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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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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안녕 어이구 안녕 잘 있었어 아이고 이뻐 이뻐 새끼 났다며 새끼 보자 어이구 귀여워 하나 둘 셋 넷 이리와 안녕하세요 뿅 네 마리 났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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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렁 bang 로렁글루렁 이곳에 알을 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개 백봉 뭐 이런 곳도 많이 있구요. 여기 병아리. 여기도 있고. 인정이 많죠? 아이고. 귀엽다. 여기는 좀 큰데. 매출이. 여기는 닭장입니다. 닭소리가 많이 들리죠? 아유 여기 뭐 있네. 안녕. 여기는 닭. 닭도 있고. 제 다리 보세요. 알도 났군요. 여기는 오리도 있고. 아. 상대오리가 좀 있습니다. 얘는 칠면조? 얘는 관상용 닭입니다. 여기도 얘는 무슨 닭일까요? 희한하게 생겼네요. 희한하게 생겼네요. 일반 수터. 어 또 알났네. 안녕. 아이고 아이고. 털갈이 하는구나. 여기도 또 알이. 닭이 있죠? 까만 닭. 조그만 관상용 닭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여기 큰 닭이 올라와 있군요. 여기도 닭들이 있고. 와. 얘는 금개입니다. 음. 금개. 안포. 여기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 오. 누가 꺼내라. 아. 알을 꺼내 보겠습니다. 오. 성공. 우와. 우와. 여기도 거위가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오. 무슨 소리내네. 오. 위협적으로 죽여지나보네요. 안녕. 거위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거위 알은 엄청 큽니다. 이제 축사에 왔습니다. 여기 소가 있죠. 저기 아버지가 풀을 가지고 오시네요. 네. 여기. 송아지. 세 마리가 있네요. 젖소 있고. 네. 저기. 송아지 더 있고. 큰 소. 송아지가 지금 풀을 맞고 있습니다. 오. 귀엽네요. 이리와. 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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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으. 우메. 오. 오. 우메. 우메. 어초. 집에 이거. 콩. 문제. 예를바. 부닫 solved. كل. 거미 손으로 으아 딸려온다 여기는 사마귀가 얼마전에 알에서 깨어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안녕 네 다음 이 층에는 마당에 배잎 숟아보고 있군요 아 으 으 으 으 으